오늘은 일요일이고요. 저희 가족은 브런치를 먹으러 나가려고요. 오늘은 제가 노드그린하고 크리스토퍼가 콜라보레이션한 시계를 착용하고 나가려고요. 노드그린과 크리스토퍼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해드릴게요. 노드그린은 기부와 사회 환원을 모토로 하는 덴마크 시계 브랜드이고 북유럽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디자이너 야콥 바그너가 디자인한 시계들입니다. 북유럽 스타일답게 유행을 타지 않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크리스토퍼는 우리나라 가수 청하와 콜라보레이션 곡 배드보이를 발매한 덴마크 가수이고 또 덴마크 소아암 재단은 엠베서더로 활동 중인 가수입니다. 그래서 이 콜라보레이션 시계가 판매될 때마다 개발도상국 아이들에게 항암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해요. 이 콜라보레이션 시계는 크리스토퍼가 직접 커스터마이징을 하였는데요. 디자인은 블랙 다이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월드 차일드 캔서의 상징인 오렌지색이 시계 바늘에 있고 그 다음에 해당 NGO의 로고와 크리스토퍼의 서명이 다이얼 뒷면에 있는 디자인이랍니다. 크리스토퍼가 선택한 디자인들이 다 이렇게 블랙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블랙에 이 실버가 되게 예쁜 것 같아가지고 이걸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오늘 아침은 여기서 먹으려고요. 오로파네그랑 여기 블루라떼가 유명한데 제 남편이 그걸 마셔. 나 그냥 일반 라떼를 마실게. 블루라떼가 유명해. 그리고 숭민이는 우리는 이 모로카네그랑 아보카도 들은 거 하나 먹을래? 그래서 한 마로카네그랑 아보카도 고칠에 그리고 한 블루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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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블루라떼. 한 블루라떼. 네. 한 블루라떼. 아빠꺼 이쁘지? 아빠꺼 이쁘지? 겟때리 여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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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그 가져가다가 에그 가져가 에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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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로카네 근데 난 이 킬라셀럽고 너무 맛있더라고 에그 아직 Cs 와우 열 에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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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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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안 가? 엄마 집에 가서 저녁도 하고 해야 하는데. 왜? 나 미끄럼틀 안 타고. 아빠랑 그럼 가서 미끄럼틀 좀 타고 와. 아빠 나 미끄럼틀 타고 일래? 저희동 1층에 이렇게 운동을 하는 곳이 있어서 이사오면 남편이 운동을 하고 승민이는 여기서 수영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집에 있고. 아빠, 엄마한테 같이 타고 가자. 아빠한테 같이 타고 가자. 아빠한테 같이 타고 가자. 아빠, 엄마한테 같이 타고 overheated 엄마인으로서示 wymien. 아빠, 엄마한테иц. 아빠, 엄마한테 Honda, 일자. 엄마인데, 아무것도 안 일하네. 아빠, Allison,ügen이 머리를 이렇게 탈정한 것 단계. 왜phere souha." 희민아, 아빠 메일 좀 읽어보기 납두. 엄마도 지금 메일 못 읽는단 말이야. 중요한 메일이야. 왜? 너 이사 갈 거야, 안 갈 거야? 이사에 관련한 메일이란 말이야. 중요해, 그게? 그게? 안 중요해. 그럼 너 이사하지 말고 너 여기 살아. 주 갈 테니까 너 여기 살아 혼자. 중요해. 뭐예요, 이게? 머리카락. 숟가락. 구락케라,ディ엘? 구락, 구락케라,ディ엘? 해이 도오. personne의 우주가 지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